네, 안녕하세요. 쁘미대팀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. 짠! 리스트 그립 컴플레이션 랩이에요. 뮤지션을 위한 손목 보호대 세트입니다. 지금 두 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고요. 프리사이즈예요. 지금 하나는 제 손목에 이렇게 착용을 해봤는데 보통 기타리스트 그리고 드러머들 이런 분들은 손목을 굉장히 많이 써요. 그렇죠? 특히 드러머들 같은 경우에도 드럼을 칠 때 프레셔 압박이나 아니면 떨림이 고스란히 손목에 다 전해지죠. 되게 안 좋단 말이에요. 요즘 컴퓨터도 많이 하면 터널 증후군 같은 거 걸릴 위험성도 높고 해서 손목이 되게 중요한데 우선 그런 손목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는 압박을 좀 자주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연주자들을 위한 전용 손목 보호대 세트가 나왔어요. 웨스트 그립인데요. 지금 얘는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.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서 처음에 꺼냈을 때 얘가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착용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집어서 착용을 이렇게 하시고 뒤집어서 착용을 하시고 얘를 여기에 껴서 네. 껴서 손목에 맞게 쫙! 이렇게 딱 둘러주시면 손목을 압박하는 이게 굉장히 뭔가 쫄리는 느낌도 없고 아 이게 무슨 깁스한 느낌 마냥 오 되게 탄탄함이 되게 느껴져요. 보통 아대 같은 것도 하잖아요. 그럼 아대는 고무줄로 전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또 이게 너무 또 쫄릴 가능성도 있거든요.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임의로 쫄리는 압박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그리고 손목에 무리도 안 가면서 그만큼 지지해주는 역할을 되게 확실히 하는 것 같습니다. 압박의 원리로 작용하는 이 웨스트 그립은요. 혈액 및 그리고 산소 순환의 순환의 증가로 인해서 통증을 좀 완화시키고요. 그리고 손목 지지에 좀 효과적이고 부상 방지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손목 내부에 염증을 발생시키는 불필요한 진동에 대해서 그 진동도 완화시켜서 드러머들한테도 굉장히 좋겠죠. 왼손 오른손 다 둘 다 착용할 수 있게 두개로 한 세트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면 손목이 좀 부드러워졌다 지지할 수 있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가격은 28,000원이고요. 웨스트 그립 컴플레이션 랩 굉장히 손목에 도움이 되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가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 그럼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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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